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2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제목을 주식고수가 주식전쟁에서 승리하는 노하우를 말한다. 그렇게 한번 조금 자극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가지 테스트 중이기도 하구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테구요. 자 먼저 전일 시장상황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주식투자에서 과연 우리가 전쟁으로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이 전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 전일 0.2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42% 상승. 반도체 지수도 1.03%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랠리 하고 있는 상황. 크리스마스 랠리 정말 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은 0.81%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상위 종합지수는 0.40% 하락으로 강하게 상승하던 폭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환율도 간단하게 체크해보자면 1195원 인근까지도 갔던 우리 원달러 환율 1160원대로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달러 기조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위안화도 7위안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도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조정 이후에 조금 반드시도 나오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일을 마감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0.37% 상승마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 기간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 들어왔구요. 선물까지도 외국인은 강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자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인근인 2167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뛰어오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200을 돌파했습니다. 자 위에 저항선으로 2215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2250까지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당장 다음주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완전한 상승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가볍게 받으면 양호할텐데 조정다운 조정도 받지 않고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죠. 분봉을 보시면 거의 횡보에 가깝습니다만 조금 더 위로 올라서 마무리했으니까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저항권인 2평선들 다 돌파하고 한 4일 정도로 옆으로 양호하게 지금 4일이라 하긴 좀 그렇네요. 강하게 양봉으로 저항을 돌파한 이유로 옆으로 횡보 조정 받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열렸다. 673 정도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닥터케인은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카카오 네이버 등을 보유 전략을 드렸어요.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락폭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 반등했을 때 그만큼 하락폭을 생각해 보면 2060이 하락 목표치 달성되고 이날이 개인투자자가 197억으로 푸드옵션을 매수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그리고 시장 상황은 상승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물 그 이전에 MSCI 라든지 이런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선물을 좀처럼 매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승 방향이다. 선물은 선물을 그렇게 베팅한 것은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내지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현물을 팔고 있지만 선물도 같이 팔지 않고 선물은 현물을 매도함에 따른 상승에 대한 수익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수는 상승을 갔습니다. 앞전 방송들 다 녹화가 되어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크리스마스도 끼어 있구요. 그 다음주는 30일 날 배상하게 되니 한 5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는 준비를 좀 한다면 내년 시장에서도 우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앞전 방송들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큰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2년 연속 하락한 구간은 IMF 때 그죠? 1997년 IMF 이전 여기 정도만 1년 그죠? 2년 2년 이상 정도 하락을 했지 그 외에는 거의 2년 동안 하락 조정을 받은 적이 잘 없다 이겁니다. 자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2007년 2008년 그 이후에 반등 나왔구요.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년간 우리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제 돌아서고 있으니 큰 주가의 사이클을 봐도 상승 추세 천안 확인됐고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중간에 무역전쟁도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도 소외되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분들 체크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개개별 종목을 체크하는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추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 좀 막막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결하게 닥터케이에게 추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신다면 그것을 가정해서 한번 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닥터케이는 팁으로 말씀드리고도 있습니다만 추식 투자 5개명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지지에서 사고 두번째는 저항해서 팔고 그 다음에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없이 그리고 대전제는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라는 저는 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을 좀 더 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모든 주식 특히 우리가 접근해야 될 주식은 우량한 주식을 해야 되요. 우량한 주식을 아무 때서나 한다?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우량한 주식을 하되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아무리 지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손실보기가 십상이에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 상승초입의 매수에서 목표치까지 내지는 추세 이탈할 때까지 끌고 가라 그것이 대전제다. 주식투자에 그래서 닥터키는 팁 1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량한 주식을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상승초입의 매수를 하라 상승초입의 매수를 못했다면 눌리목 구간에 매수하라 그것이 닥터키가 제시하는 첫번째 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하락 구간에는 제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관심권에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락 주세를 돌려내는 이러한 시점 내지는 초입이 못 따라갔다면 눌리목 구간인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여기 인근가면 삼성전자 매매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다시 쳐져버리니까요. 이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인근에서 매매하다가 추세가 무너지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여기서 매도하고 나옵니다. 나중에.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에 위배되니까 상승초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나오는 상황. 다시 올라타면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은 순환매도 같이 섞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SK하이닉스와 같이 나중에 곁들여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 잘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상량한 종목 하자. 그죠? 그리고 지금은 닥트K가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 방송에 들어가면 매수해도 된다. 그런 의견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먼저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다시 60일도 올라타고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아 그러니까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매수해도 된다. 이 방송 딱 들어가 보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음봉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기간에 매도세에 동반해서 단기간에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부분들 매도도 잘 해내야 수익을 잘 챙겨내야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최근에 15% 가까이 상승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여기 인금부터는 추세가 더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도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여기 부위에 가면 여기 사서 여기에서 팔아먹는 16% 수익 이후에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는 매매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는 여기 인근 이후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하록수세 전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에 풀 베팅해라고도 있습니다. 그죠? 풀 베팅하는 사람 좋아 죽어야죠. 15% 이상 포름도 안 돼서 올라갔는데 그죠? 자 대전제는 뭐다? 우상량한 종목 그죠? 삼성전자 매매 아까 매도하고 SK하이닉스 들어가는 지점들이 다 그런 수납매도 섞어서 하신다면 괜찮아지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을 잘 체크해야 돼요. 수급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나도 같이 편성을 해야 되지 나 혼자서 시장은 괜찮은 상황으로 가는데 내 종목이 시원찮다면 분명히 그 종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나 홀로 매수해서 끝내주는 급등을 노린다.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는 자 가지치기하고 있는 농장 주인 옆에서 살짝 감 떨어지는 거 하나 주워먹겠다. 비유가 좀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농장 주인은 기관 외국인이다. 이겁니다. 특히 외국인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좌지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데서 옆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같이 편성을 해야만 수익이 잘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이란 부분들 이란 부분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란 부분들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샀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데서도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오를 만큼 오른 지금은 청산을 슬슬 해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눌림목주는 구간에서 다시 이평선들 올라오고 이평선이 지지되는 권역에서 다시 매수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오일선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오일선들이 이탈되는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러한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도 반드시 익혀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는 밑에 이평선을 깔아놓은 이 지지를 받는 권역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격이 이렇게 큰 이평선의 성질이 뭡니까? 이렇게 뭉쳐진다면 확산되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확산된다면 다시 수렴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확산됐지 않습니까? 이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격이 크다는 건 무엇입니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조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한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또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 기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그럼 그것은 시장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드려보죠.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목표치 산정을 해보고 저점 매수 내지는 목표치만큼의 달성됐을 때 목표치에 달성됐을 때 내가 그것을 잘 차이시는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고점이 2167이에요. 여기가 2086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167 빼기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십시오. 핸드폰 열었어요. 핸드폰 열었어요. 2086 하면 81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폭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했죠. 여기부터 밑으로 쳐질 때 81은 빼준대요. 빼기 2139에서 81을 빼게 되면 2058 나옵니다. 계산기 들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058까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여기 이평선 지지되지 않습니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의 포인트는 또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하락의 목표치만큼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양봉 쓰면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상승 목표치도 계산해 보자면 SK하이닉스를 닥터케인은 9만원권까지 노린됐습니다. 이것은 지지저항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길게까지 잘 안 보시죠. 여기 라인에 보면 9만원대에서 밀려내려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들고 갈 때 8만 5천원을 목표치를 하고 첫번째 목표치고 9만원까지 끌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9만원은 3천원권까지도 끌고 갔습니다만 자 전고점은 장권이다. 그런데 여기 전고점을 갭으로 뛰어넘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투펀치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어 올 것이다. 차별화 장세가 열릴 것이다. 퍼펙트하게 맞아뜨리신 거 아닙니까? 시장 분석이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매도를 많이 해올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해왔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아까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1월로 마무리된 MSCI 리밸런싱 끝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더더군다나 반도체 이제 디램값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30% 차지하는 반도체 그 부분이 반도체가 경기가 돌아선다 내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도 같이 종합해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그냥 여기서 매도할 사항은 아니다. 꺾이는 것 보고 충분히 더 홀딩하겠다 해서 이틀 전에 던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 분석 그리고 목표치 산적 그리고 지지화자 그죠?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한다면 더욱더 성공 투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어느 업종이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잘 포착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휴대폰 부품주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 내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에서 출시되는 그런 휴대폰들 상당히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고요. 카메라 핸드폰 하나에 카메라가 3개가 장착되고 요즘에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휴대폰 부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5G는 최근에 매치를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먼저 많이 올랐어요. 미리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산을 좀 하면서 차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에 비하면 LG 이노텍도 애플 향 부품 납품한 게 많이 있거든요. 우상향 다 돌려냈고요. KH바텍도 매매했었습니다만 끝내주게 강하게 가고 있고요. 슈프리마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도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MCNX 아모텍 이러한 부분들 업종 전체가 이렇게 우상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면 이 업종은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5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강하게 주도주로서 올라왔고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RFHRC도 마찬가지죠. OI 솔루션 이제 돌아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대덕전자도 지금 많이 쳐졌어요. 3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5G에 접근하고 있다면 별로다. 오히려 휴대폰 부품 IT전기전자에 주목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바이오 바이오 쪽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가치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략이 수정이 되고 있어요. 며칠 전하고 또 다르다. 이겁니다. 셀트리온도 하락 추세에 완전 전환돼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0일 하나 제외하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5%의 주식 배당을 하겠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으니 기관의 의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바닥 탈피 시도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휴젤도 단기 박스권 정도입니다만 2평선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2평선 위에 올라탔으니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HLB는 급등 이후에 다시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지부진합니다. 헬릭스 스미스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고 실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셀트리온 삼행제를 필두로 해서 조금 약세 보이던 바이어도 이제 슬슬슬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것 포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이어도 이제 관심 좀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선주도 이제 터널 라운드 하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가지고 있거든요. 우상양 다 돌려냈어요. 닥터케이어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배된 거 있습니까? 하라가든 추세 돌려내고요. 상당히 조정폭 컸거든요. 하라가든 추세 돌려내고 모든 입행선 다 돌파하는 상승 확인하고 눌목주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저 위에 있습니다. 조선주도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 정도는 관심 있다. 자 그리고 철강주 포스코도 돌았었는데 철강주는 워낙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섹터입니다. 금융주 고배당 성량 내지는 KB금융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가가 한다는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금융주도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증권주는 당연히 주식시장 상승전환 했으니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주주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이제 말씀드리는 와중에 내수, 면세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부분들도 돌아서고 있거든요. 아무려퍼스피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마트도 바닥탈피,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괜찮아 보인다는 섹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반정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를 조금 제대로만 한다면 승산이 있다. 이겁니다. 승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이 좀 컸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는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공부가 안됐다든지 영상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닥터케이 채널을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추천할게요. 부끄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안내도 드리자면요. 이렇게 닥터케이 를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돼요.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강의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무료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실렁실렁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닥터케이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액기스만 뽑아놨으니까 실전에 상당히 돈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주식 기초강의 218회가 올라가 있는데요. 안내한 거 한 2개 빼면 216회 정도로 파악됩니다만 여기를 하나하나씩 스케줄 잡아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방송 아침방송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하고 있고요. 자 그날의 마감상황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체크하는 바이오 핫세븐도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놓은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20회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서 실전 매매 영상들도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차근차근하게 스케줄 잡아서 공부 한번 해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식고주수가 추식전쟁에서 승리하는 노하우를 말한다. 이렇게 한번 부제를 적어봤습니다. 알라드님 반갑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무슨 공부 제 채널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성공한 유튜버의 강의를 듣고요. 접목인 겁니다. 원래 닥터케인은 주식고수다. 뭐 끝내주는 수익률 보장한다. 이런 말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주식고수란 이름에 글맞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승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